커피 한 잔 드세요? 아, 좋지. 아빠, 커피 다 드셨어요? 응? 응, 다 먹어. 커피 다 드셨으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? 기다려 보시라니까요. 휴대용 번호를 좀 만들어 볼 건데 휴대용 번호? 아니, 그게 번호가 된다고? 그렇죠. 말도 안 돼. 이런 두개로 동강돼요. 이런 것도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거야. 에이, 이런 건 안 가르쳐주지만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는 있다니까요. 이게 부시 대통령 아니고 부시 크래프트 아, 부시 크래프트. 그런 거? 네. 얘를 이렇게 끼워주러 가서 구멍을 몇 개를 뚫어줘. 구멍을 몇 개를 뚫어줘. 도착하게 굽는 소리 이렇게 물고기 틀어준다. 또 많은 사과가 더 spacing을 잘 몰라서 소금을 빼고 소금을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. 여기에서 우유가 소금을 많이 넣는다. 그래서 너무 많이 넣었네. 물고기 아 뜨거워 보이세요? 아 좀 얼핏 이 정도 화력이면 계란후라이 정도 해먹고 그리고 뭐 진짜 배고플 때는 라면 하나 정도는 끓여먹고 혼자 정도 끓여먹을 수 있는 화력 정도는 돼요 그렇게 되겠어 뜨거 이게 부시크래프트죠 부시 대통령 말고 아 국산말로 하자고 국산말로 아 정말